이 시대는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연예인으로서 연애를 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나는 연예인 솔로 사랑은 언제나 고난의 길을 따르는 법이죠. 나는 연예인 솔로 지원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강남의 헬스장에 저희가 들어오세요. 별빛 찬미 씨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보고 싶긴 한데 부담스럽다. 부담스럽게 카메라에 있는 데서 누구를 사적으로 해보게 가능할까 이게 당신은 입성을 해보시겠습니까.